최근 슈퍼스타 안젤리나 졸리의 외출 사진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딸 비리안을 데리고 다이소에 간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다음으로는 파리바게뜨의 들러빵을 골랐습니다. 몇 년 전 서울에 와서 아들 메덕스와 시네를 누비고 다니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졸리가 또 다시 한국을 방문한 것일까요? 사실 사진 속 장소는 LA 한인타운이었습니다. 지극히 한국적인 상점들에 들리는 모습이 꼭 한국인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한인타운이 아니어도 갈 수 있는 매장들이었는데 졸리가 한인타운에 방문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젤리나 졸리의 아들 메덕스는 연세대생으로 유명합니다. 메덕스의 연세대 입학 당시 졸리는 아들의 입학 준비를 돕기 위해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었는데요. 당시 서울 곳곳을 누비고 다녀 커뮤니티에는 졸리 목격담이 줄을 지었습니다. 서울 중구의 신세계백화점에서 아모레퍼시핑 매장에 들러 마스크팩 제품을 구매한 뒤 후련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후 그가 다시 발견된 곳은 종강역 인근 고깃집이었죠. 여타 한국인들과 다를 게 없는 코스가 무척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그는 메덕스가 지낼 집을 얻어주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조금 떨어진 아파트였는데요. 부동산에 가서 업자와의 상담을 통해 전세를 계약하는 졸리의 모습을 떠올리니 동질감마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번에는 딸과 함께 LA 한인타운에서 목격된 것인데요. 그가 한인타운에 방문한 이유는 안경을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곳에서 맞출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한인타운으로 간 것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안경원에서는 안경이 빛의 속도로 나오기 때문이었죠.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다들 안경원에 가서 안경을 맞춰보셔서 아실 텐데 한국은 안경이 정말 빨리 나옵니다. 테를 고르고 시력을 측정한 뒤 10분 남짓 기다리면 새 안경을 받아갈 수 있죠.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안경이 정말 늦게 나옵니다. 마치 안경을 거북이가 가져다주는 것처럼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안경이 빨리 나온다는 건 원래도 유명했지만 방송에 나오면서 이 사실을 몰랐던 외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 노르웨이인과 핀란드인이 나와 안경원에 들리게 되었는데요. 시력을 잰 뒤 안경사에게 얼마나 걸리냐고 묻자 안경사는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대답합니다. 외국인 출연자들은 믿을 수 없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도 휴대폰을 꺼내 15분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얼마 후 그들이 주문한 안경이 나왔는데요. 안경사가 말한 15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분 29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외국인 패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한국과 외국의 안경원은 체계부터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시력을 검사하는 검안사에게 1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시력 검사부터 받아야 하는데요. 검안사에게 받은 처방돈을 들고 안경원에 가야 하죠. 안경원에 가서 안경을 맞추면 고른 렌즈를 다른 나라로 보내고 다른 나라에서 그 렌즈를 자르고 맞춘 뒤에야 고객에 견해질 수 있기 때문에 2주에서 3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비교적 빠르다는 캐나다도 3일에서 4일은 걸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헤어완 달리 시력 검사부터 안경을 조제하고 피팅하는 것까지 모두 안경원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죠. 이것은 한국의 안경사들이 검안사의 역할도 겸하고 가공까지 동시에 해내는 능력을 가진 덕분이었습니다. 한국만은 의료기사 등 법에서 안경사가 타각식 굴절검사를 할 수 있게 해놓았죠. 게다가 안경원마다 여러 종류의 도수를 대량으로 구비하고 있어 외국처럼 렌즈를 어딘가로 보내고 다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만 해도 다 따로인데 말이죠. 해당 방송을 본 네티즌들은 외국이 더 충격적이다. 엄청 오래 걸리네. 도추 높은 것도 일주일 안 걸려. 난 3일 만에 맞춤. 아니 저걸 번거롭게 왜 따로따로 해놨담. 등 외국의 비효율적인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들을 보였죠. 해외 네티즌은 시력 검사 5분 만에 안경을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안경을 바로 만들어주거나 하루 만에 만들어줍니다. 미국에서 안경은 매우 비쌉니다. 심지어 프레임도 100달러가 넘어요. 걸리는 시간은 보통 일주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대유행 이후 배송 등 모든 것이 더 느려졌죠. 지금은 3주나 더 걸렸어요. 지금은 안경이 300달러가 넘어요. 미국에서는 모든 것이 비쌉니다. 지난번에 미국에서 샀을 때 그라데이션 렌즈가 700달러에서 750달러였어요. 한국에서는 덜 비싸서 너무 좋아요. 효율적인 것만 해도 압도적으로 한국의 안경 제조 시스템이 뛰어난데 가격까지 저렴해 전세계 사람들은 한국에 올 일이 생기기만 하면 안경원으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특히 유명한 곳은 남대문 시장의 안경거리에 있는 안경원들과 명동의 안경원들이라고 하네요. 느린 것과 비효율적인 것을 못 참는 한국인들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안경에 국한된 것이 아닌데요. 사용하는 제품에 문제가 생겨 AS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면 바로 접수해주고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고쳐주거나 시일 내로 수리를 완료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과거 대우전자 서비스센터 전화번호 끝자리가 파리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빠르게 서비스를 처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프로농구리그의 조니 맥도웰은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즐겨 쓰던 CD 플레이어가 고장나서 한국 기술자의 손에 맡기게 되었는데요. 하루 만에 수리가 완료되어 깜짝 놀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장을 만들기 위해 은행에 갈 때도 대기 순서만 기다리면 10분도 안 되어서 만들어주는데요. 공공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속도도 무지 빠릅니다. 가령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주민센터 직원이 확인하자마자 처리를 해줘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과 빠른 속도를 한 번에 잡았습니다.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를 피가로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처럼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 때도 빠른 대처를 가능하게 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죠. 이후 효율성과 빠른 속도 두 가지를 다 잡은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최초로 현장에 도입한 것도 한국인데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수많은 국가에서 벤치마킹했습니다. 이 밖에 재난지원금도 법안이 발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카드사를 통해 지급한다는 발상을 해서 신분 확인, 사용 제한 업종 분류, 서버 폭주 방지를 한 번에 해결해 전체 인구의 99%가 3주 안에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등 창발적 아이디어로 위기를 대처한 사례가 있죠. 우리 한국인들에겐 당연한 빠르고 쾌적한 서비스들이 외국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안경처럼 며칠, 몇 주씩 걸리는 경우들이 파다하죠.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한국인들이 열심히 빠르게 일하는 덕분이기도 한데요. 일할 때도 누구보다도 빠르게 하느라고 외국인들과 일할 경우가 생길 때면 복장이 터진다고 합니다. 한일이 합작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개발자가 전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이를 대하는 시간 감각의 차이가 종종 갈등의 요소가 된다고 하는데요. 빨리 서비스를 오픈하려고 길을 쓰는 한국인들을 보며 일본인들은 뭐가 그리 급하냐며 저지하기 때문이었죠. 한국인들은 일주일 안에 오픈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을 예상하고 회의에 참여했는데 일본인들은 한 달 이상 지나서 오픈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죠. 비단 일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도 일본인들이 놀랐습니다. 출장 와서 잠깐 본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사소한 행동들에서 이 사람들은 정말 느린 것과 비효율적인 것을 참지 못하는구나 를 여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데 한국인 직원 중 다침,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두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식사할 때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컵라면을 먹을 때도 뜨거운 물을 부은 컵라면 위에 함께 먹을 삼각김밥 등을 올려 함께 데우고 라면이 익는 시간인 3분마저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날은 바빠서 휴대폰을 못 보고 있다가 시간이 났을 때 휴대폰을 켜니 한국인 협업자로부터 4통 이상 부재중 전화가 찍혀있었다고 하죠. 반대로 한국인들이 일본에 갔을 때는 인터넷이 너무 느려 답답해했습니다. 5초 이상 열리지 않는 웹사이트는 닫아버리는 한국인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속도였죠. 회사 밖에서도 한국인들의 빠른 성격은 드러납니다. 한국인들은 얼른 버스를 타기 위해 다가오는 버스를 향해 가까이 마중을 나갑니다. 스포츠 경기나 영화 관람 등 여가 시간을 보낼 때도 어김없었죠. 끝나갈 때쯤이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장소를 떠납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국민성은 빨리빨리 문어로 불리며 외국인들을 놀라게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성격이 너무 급하다. 여유가 없어. 느긋하지 못해. 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무슨 일이든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하려는 한국인들의 성미가 지금만큼 한국을 편리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시켰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든 급하게 하려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일처리는 빠르게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는 조금만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8시!" 채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